자 오늘은 인사선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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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손 모아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즐겁게 인사해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맞추는 시간 그때 손니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추는 시간 손니 한번 해볼까요 둥글게 둥글게 예쁜 손 모아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즐겁게 인사해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